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경제적 자인으로 이끌어드릴 부동산 멘토 복성두입니다. 특정 대장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카를 찍고 있는 그런 단지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왜 오르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대장아파트가 신고카를 찍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강남아파트 신고가 행진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데 제가 실제 임장을 해보니까요. 강남 상구를 포함해서 강동구, 강진구, 마포구, 송동구, 용산구 이렇게 서울 지역 내에서 A급지라고 소위 말하는 그 지역들의 대장아파트 내지 준 대장아파트의 가격이 생각보다 좀 빨리 상승거래가 나타나고 있고 또 신고카를 찍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해서 좀 중저가 아파트는 아직까지는 상승의 흐름은 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거래가 좀 빈번하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거래된다 하더라도 상승거래보다는 실거래 가격과 비슷한 그런 수평적 거래가 좀 더 이루어지는 이런 분위기 같아요. 그런데 혹자는 지금 현재 왜 이렇게 대장아파트가 상승을 하지? 이유가 뭘까? 무슨 호재가 있지? 지금 경기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PF 대출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에서도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뭐 기준금리가 내려간 것도 아닌데 왜 이렇지?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생각하는 왜 대장아파트가 지금 신고가를 좀 찍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하나씩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 저는 대장아파트의 이제 희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아파트의 가격을 이렇게 보면 이건 고가 아파트, 중가 아파트, 그 다음에 저가 아파트 이런데 저가 아파트가 가장 아파트의 셀수가 제일 많죠. 그리고 고가 아파트로 가면 갈수록 셀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같은 거래량이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아파트의 셀수가 적은 고가 아파트의 가격이 움직인 흐름이 더 빨리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난장에도 그렇고 지지난장에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그 지역이 이제 상승 흐름을 막 타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같은 거래가 나타난다더라도 아파트의 개수가 상대를 적은 시조성이 있는 고가 아파트의 거래가 한두 건만으로도 상승으로 나타나고 신고가 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로 봤을 때 수요가 일정, 이 수요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래량이라고 한다면 수요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공급이 고가로 가면 갈수록 그만큼 아파트의 물건이 상대적으로 좁고 또 희소성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몇 건의 거래로만으로도 상승거래가 나타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또 하나 사람들은 전부 다 저가에서 중가, 중가에서 고가로 갈아타려고 하는 즉 상급지 갈아타기라는 이런 목표를 좀 달성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고가 아파트일수록 그 물건의 수성이, 물건의 개수가 점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계속해서 밑에서 올라오는 수요는 많이 있는데 그 고가 아파트의 희소성,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수요 대비 공급이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아파트가 일반적인 고가 아파트가 아니라 초고가 아파트야. 그러면 그거 하나가 또 부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그게 하나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 계급으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 거기에 입성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 그들한테는 아파트가 실고주, 고주의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의 가격이 일정 부분 떨어지는 이런 시그널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언제라도 그거를 사서 그 사람들은 타임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물건이 있다는 나오면 내가 매수하겠다. 그만큼 수요강상, 뒷받침되어 있고 오히려 사고 싶어도 물건이 안 나와서 못 사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이 초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시장 사이클의 관계가 없이 그냥 한두 건의 거리로 내서 몇 십억씩 상승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는 대장 아파트의 희소성 때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주실 수 같아요. 두 번째는 정책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규제가 모두 다 주택자로 초점에 맞춰 있죠. 그런데 예전에도 제가 한번 방송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규제를 했을 때 주택이 한 개냐 두 개냐 다 주택자의 규제 방식이 아닌 실질적인 그 가격,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규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가격에 따라서 좀 규제 그런데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저는 규제라는 것보다는 세금이죠. 세금 세금의 비율을 좀 더 이렇게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그게 더 의미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취득세부터 시작을 해서 보유세, 양도세까지 전부 다 주택자냐, 아니야에 따라서 규제의 강도가 굉장히 강해지고 내지 다 주택자가 아니면 1주택자야. 그래도 금액대가 커. 예를 들어 금액대가 20억짜리인데 내가 3주택자인데 한 5억짜리, 2억짜리, 1억짜리 갖고 있어. 그러면 총합은 다 주택자가 10억이고 1주택자가 20억인데 실질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이 다 주택자가 더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똘똘한 한치를 가겠다. 이 심리를 자극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회원님들 포트폴리오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똘똘한 한치를 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좀 쪼개서 가는 것이 맞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액 투자자일수록 사실 쪼개는 게 좀 더 의미가 있고 내가 투자금이 좀 많아 그러면 쪼개는 게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쪼개는 게 하나를 가느냐 두 개를 가느냐에 대한 문제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두 개를 가는 것과 하나를 가는 것에 있어서 물론 초창기에는 상승 초기장에는 매가 상승이 크지 않겠지만 나중에 중기 이후로 갔었을 때는 매매가격이 큰 아파트의 상승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똘똘한 한치로 가려고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무리해서라도 내지 영끌해서라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내 수준에 보다 좀 더 높은 아파트를 사는 이런 경향이 현재 어떤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트렌드가 누가 만들었냐 저는 이게 정부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가 이 규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한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양극화연사 그리고 똘똘한 한채현상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지속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최근에 9억 이상의 매매거리량이 2006년도 이후로 가장 많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대죠. 과거에는 왜 그 데이터가 없었겠어요. 9억 정도면 2010년도 장마하더라도 고가 아파트였습니다. 지금이야 구급이 흔한 서울에서 흔한 아파트가 되어버렸는데 그때는 굉장히 고가 아파트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06년도까지 본다 하더라도 이게 가장 최고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이렇게 높은 아파트가 없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중위권 아파트가 되어버렸다는 이 현실을 점점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점점 그 전에 집이 없었던 사람들은 더욱더 집사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고 집이 있는 사람들은 더 상급주 이렇게 갈아타려고 하다 보니까 양극화연사 부분은 더 커져갈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을 탈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뭔가 환경이 굉장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좀 보이고 있거든요. 좀 숱사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다주대자의 규제가 정말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양극화를 초점시키고 오히려 서민들한테 주거 사다리를 좀 빼앗는 좀 이러한 어떤 결과를 좀 보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이 규제가 계속해서 진행됐었을 때 거기에 대한 피해를 누가 고소를 받을지에 대한 부분도 국회의원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좀 고민을 해보고 정말 국민들이 주택에 대해서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계속 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세 번째는요. 기본적으로 보통 20억 이상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소위 말하는 부자들이죠. 부자들이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실고주의 관점도 있지만 투자 목적으로 하신 분도 계시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 지역이 무언가 움직인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강남이면 강남 강남에서도 반포면 반포 반포에서도 A라는 단지면 A라는 단지 이렇게 아예 타켓팅을 한다. 이렇게 정말 중개사장님 만나러 갈 때도 그냥 마시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중개사장님이 인사하면 누가 누군지 다 알아요. 그냥 자주 연락도 하고 와가지고 인사도 하고 그런 또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렇게 나누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중개사님하고 그런 관계를 이렇게 갖다 보니까 이 분위기에 대한 흐름을 가장 빨리 알 수가 있죠. 특히 타켓팅을 하고 난 다음에 모니터링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중개사장님한테 가서 인사하면서 산잔 마시기도 하고 전화도 하면서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 근데 20억이 넘어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흐름의 모습을 보이냐면 지금 현재 상황이 가격이 떨어진 상황이라 한다면 그러면 자 제가 언제까지 떨어진가 보자 이런 관망을 합니다. 같이. 근데 한두 건이 거래되고 두세 건이 거래되는데 어? 가격이 떨어진 추세가 아니라 다시 올라가는 추세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분들은 어쨌든 돈이 있는 분들거든요. 돈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지 않으면 더 늙는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 왜 지금 사지?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게 보는데 타켓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안 봅니다. 딱 단지들만 봐요. 단지. 단지 흐름만 보고 매수 심리? 내가 판단하잖아. 가격이 오르면 이물건 오르는 거고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야. 근데 떨어진 상황에 다시 반응이 올라가고 있어? 지금 잡지 않으면 가격이 더 벌어져. 그럼 내가 지금 매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래가 될 수 있는 물건은 많지 않지만 그 중에 나와 있는 물건 같은 경우에도 몇 건의 거래되면서 상승거래가 되고 그게 결과적으로 신고가를 찍고 이런 패턴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고가 내지 초고가 아파트는 일반적인 아파트 시장하고 다른 사장입니다. 정부에 대한 커뮤니티도 다른 사장이고 그리고 접근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리고 막상 보면 저렇게 아파트를 정말 가볍게 살 수 있는 저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 정말 많아? 정말 세상 부자인 사람이 많구나 이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아래 있으면 다 그 정도 금액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운드리에 밖에서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왜 무슨 호재가 있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아니면 무슨 정보가 저 사람을 알고 들어가는 거지? 이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들이 투자하는 방식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지금 바닥이 찌근찌근해 눈에 보이고 움직임 보인다. 그런데 매물이 있어. 그럼 저 매물을 내가 일단은 픽해놓자. 왜? 공급, 물건 개수가 많이 없는데 그게 올라가는 속도라든지 걷어낸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지금 가져가는 것이 그게 의미 있는 거지. 기다린다? 이거는 다른 나라 세상이다. 그런 차이가 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재단 아파트에 대한 신고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흐름이 중저가 아파트까지 좀 이어질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는 거고 내가 관심 있는 단지 흐름은 어떤지 그런데 사실 중저가 아파트들을 보면 현재 실거래가 대비 호가에 나오는 매물 호가가 조금씩 조금씩 다 올라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타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점점 더 빠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임장을 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많이 와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승 초기장의 모습이 아니라 하락의 모습이 이어진다 한다면 실거래 되는 금액과 그다음에 호가 나와 밴드가 실거래 가기보다 좀 높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실거래가 찍히는 개수라든지 찍히는 시기가 개수가 적고 시기가 굉장히 오래된 모습을 보이거든요. 거래가 안 되니까. 근데 점점 찍히는 개수도 많아지고 그리고 월마다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상승 거래에 대한 부분이 좀 차이는 있겠지만 금액대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이 전반적으로 보이면서 호가의 매물 밴드도 조금씩 올라간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상승 초기에 대한 흐름을 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다만 그 속도가 얼만큼 빠를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오히려 우리 하반기에 보고 모니터링을 해야 될 그런 쟁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아래 댓글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